이분들이 만든 삐뚤어진 김영란법, 논란이 많았던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해석이라든지 법규에 대한 원칙은 완전히 고무줄입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멋대로 갖다 붙이기도 하죠.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뇌물받는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한때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내가 어떤 검사에게 뭔가 청탁할 게 있는데, 그 검사한테 직접적으로 청탁하지 않고, 그 검사의 친구인 다른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게 벤츠 검사 사건인데, 벤츠를 받은 여검사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벤츠 여검사는 직접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저 친구일 뿐이기에 뇌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었는데, 법조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봐주기를 한 거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뇌물의 대가성이 확실해야 된다. 법조인들은 그런 원칙을 내세우며 법을 이리저리 빠져나갔습니다. 한때 포괄적 뇌물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권력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 포괄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간주하는 법이었죠. 하지만 형벌은 구체적인 행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법률에 정의되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원칙도 있습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해석함으로써 그저 관계가 좋아서 준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빠져나가는 거죠. 부정한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누가 벤츠를 선뜻 선물로 줍니까? 돈을 받아도 고급차를 받아도 룸살롱 접대를 받아도 다 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전과자로 만들고서 힘이 있는 자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법이 김영란법입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 법을 제안하면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이죠.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첫 여자 대법관으로 이기도 합니다.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한 법조계에 경종을 울린 분이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직접적인 뇌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뇌물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부정 청탁 및 그와 관련된 뇌물을 모두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취지는 참 좋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안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는지 언제까지 유예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첫째,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직자는 특별 권력관계의 상태에 있는 자로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함께 일하는 김PD에게 상급자이긴 하지만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상급자라 해도 김PD와는 같이 일하는 동료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국가 권력의 일부를 공유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경찰관이 검문을 하겠다고 하면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력이 동원되는 것이죠. 고위직으로 갈수록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더 커지죠. 공직자는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인데 놀랍게도 김영란법에는 기자, 교수, 교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대상자가 처음에는 153만 명이었는데 갑자기 거의 1,0만 명 정도로 늘어나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인가요? 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 청탁과 뇌물 수술을 막겠다는 법이 아무 상관도 없는 언론사, 기자, 교사, 학부형 관계까지 올감해였습니다. 교사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인가요? 학부형에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데 오히려 학부형이 교사에게 횡포를 부릴 수도 있죠. 언론사는 또 어떻습니까? 물론 저질 언론사나 횡포를 부리는 기자들은 처벌해야겠지만 그걸 위한 다른 규제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가는 언론사 업무에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인도 공직자라는 황당한 논리로 이 법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정 청탁이 가능한 국회의원 같은 고위 공직자로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도 저는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 후라면 그들의 임기는 끝나거든요. 자신들의 임기 동안에는 관계없는 법으로 만든 겁니다. 국민 여론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통과시킨 것처럼 포장해놓고 자신들의 살 길은 다 만들어봤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가족들도 김영란법에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부인을 제외하고는 형제, 자녀들은 부정 청탁이나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법에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겠죠. 김영란 대법관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김영란 대법관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들의 비리를 바로 잡자는 것인데 상관없는 사람들을 올가매고 자신들은 빠져나가려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이지 욕이 나옵니다. 정규제라는 사람의 인내심으로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수준이 이렇습니다. 독설 잘하는 국회의원들 다 어디 있나요? 정작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나요?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습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참으로 씁쓸함을 느낍니다.